어 난 조금만 니글거려도 못먹겠더라구 형 누나한테는 핫소스 몇개 뿌려줘야겠네 핫소스? 핫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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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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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합시다잉 오케이 3번 어 집중 안해야지 에 모르겠다 저 빼 달려야겠다 시퍼먹고 나중에 몇먹 봐야지 3번 속 3번 질러요 일단 오케이 나이스 있어 3번 하나 짤 나이스 먹었어 위기둥 안보였어 설재 조심해라 3번 먹었고 사다리방 봐줘 사다리방 봐요 적배까지 먹을게요 어 나 뒤보고 있어 저도 뒤보고 이씨 뒤보는 사람 쫌나맞춰? 우리 시퍼먹어 조심해 사다리방 하나 수나 3번 하나 적배가 오겠다 하나 3번 적배 아니야 라스? 수나 하나 더 3번 나 3번이가 가면 되는 겁니까? 코티니를 아 수나 거의 다 완벽해 아 코티니 형 끝을 시켜버렸네 코티니를 몸빵 삼아 갈려고 아 근데 수나가 겁나 못써요 둘 다 수나했는데 어 너 지금 수나 무시한거야? 7번 달려볼까? 야 너 솔직히 배놓고 갔는데 못단건 너무했지 않아? 7번 달려볼까? 응 아니야 안 너무해 까비 또 위에 안보여 지금 위에 올라가줘 천장.. 천장을 안보네 7번 먹었지 3번 계단 3번 계단 3번 계단 설재 있는거 아니다 설재 있는거 아니다 수만이 늦습니다 설재 하나 있다 3번 계단 3번 계단 3번 계단 3개 다 하나 있어요 3개 다 하나 있었대 한 명만 봐줘 3개 다 하나 있었대 4맞다 나이스 4맞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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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있고 쪽 쨔는 줘 아이씨 왜 이렇게 점프가 안되어 아이씨 라스 적배 딸피 돌리고 돌리고 돌리다고 스템 만약에 소용없어? 사람으로 하는게 더 좋아 나이스 나.. 7번 만나잖아 아.. 저 10번 내것이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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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멜 까비 스모크벙 어 뭐야 저게 러비라고 까비 ㅈ같네 입구 바로 있다 입구 확인 입구 찔러요 어 왔다 아 3번 하나 바로 붙었다 와.. 내가 먼저 쎈거 같아 왼쪽 붙어있어 바로 잡아 나이스 하나 더 있어 나이스 기억자 하나 째고 있을거다 쓰나돈부로 네 야 이거 3번 2층 어 뭐야 5번 5번 3번 낙하에 1번에다가 5번 하나 있었다 4위쪽으로 갔나본데 5번 3번쪽으로 낙하했나보네 5번 3번쪽으로 낙하했나보네 그럼 낙하 소리 다 했어 너의 꿈을 펼치면 되야 내 꿈은 유희왕 수천 년 지나 아 야 조용해 크전중이야 죽을건 지켜야지 나이스 나이스 저 빼올거다 8번 8번 아 빨킹 아 우융 구멍 구멍 우융 구멍 구입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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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흘은 구멍 무시 구멍 구멍 저렇게 올라올지 몰래 했나봐. 저렇게 올라올지 몰래 했나봐. 아까 기둥에 살짝 보였는데. 서른 하나는 안 보였어. 아.. 아.. 폭탄 센터. 아.. 아.. 부스팅스나. 오케이. 센터 다운. 센터 미니자. 부스팅 빠졌고. 적 7 먹을게요. 여기 유타 맞았고. 적 7 먹었음. 오케이. 이 침 들어갔다. 어 뭐야. 적 빼볼께요. 적 빼볼께요. B 없나? 나 설레 설레. 적 빼놈. 적 빼. 윤수야. 빼 빼. B도 들어와. 기둥 먹어. 나 이곳 쪽 뺀다 그냥. 너 이곳. 아 여기 내가 둘 다 봐야돼. 저 에번데. 아..잠깐 어디 봐야돼요? 2층으로 와. 2층으로 와. 2층으로 와. 2층으로 하나 왔어. 오케이. 2층만 봐. 도망하고 임마. 나왔다. 하나. B2 들어온. 2층 하나. B. B 세피 누운거야. 설레 누운거야. P1. P1. 설레 설레. 아니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닥쳐 이겼어. 갈거야. 순간 떨었네. 어. 존나 무서워. 존나 무서워. 형 정신의 방 예약 좀 해주세요. 아니야. 넌 시간과 정신의 방이에요. 시간을 보면 됩니다 여러분. 급했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시간과 정신의 방 가자 렌즈야. 네. 알겠습니다. 욕 찰기에 들고 와야지. 욕만 될거야? 정신도 털려야지. 센터폭 많다. 쏙 부스팅 시나일 것 같은데? 쏙 부스팅 시나일 것 같은데? 쏙 부스팅. 3반 하나. 어우 나 피없다. 다운 다운 다운. 라이스 탈 내려왔어요. 적칠 컷. 기둥 조심해라. 기둥. 적칠 하나 더. 적칠. 하나 있대. 3번 하나. 3번 3번. 3번 뼈 까요. 아이고 개피야 개피. 초개피 초개피. 쬐고 있다. 쓰나야. 왼쪽 왼쪽 왼쪽. 아유 씨발. 권. 자살하고 싶다. 뭐지 쟤 쓰나였어? 한 명 더 있다는 거야 그러면. 아냐아냐. 총 바꿨어 총 바꿨어. 아 바꿨이야? 어 떼봐. 3번. 유타 유타. 아이고. 까매. 상계단 개피. 완전 초개피 연막 간다. 1번 하나. 1번 하나. 라스트 적 그 3 2층. 3 2층에 있어. 아 낚아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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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낚아있어. 나이스. 예예. 라카로 했지요. B 한방 갈까? B 하나 보고 센터 하나 보고 이렇게 보는데. 7을 받고 같이 밀면 되겠는데. 아 나 9장 치자. 이거 B는. 10번 챙겨줘 나 센터 빌게. 애들 다 낚시자리에 있어 B 한명. 아 센터에. 아니 센터에 하나 있어. 얼렷. 격친다. 오케이. 뭘 포기하라. 아본. 제일 빠르게 볼까? 1번 더 다운. 나이스. 나이스. 연막 간다. 적 베이스 도로. 나이스. 나 그냥 센터에 남을게. 오케이. 잘살할게요. 이끄 봐줘요. 이끄 봐줘요. 이끄 내가 봐 볼게. 아니 여기 안 봐도 된다. 아 놓을게. 봐라. 어 이끄 이끄. 이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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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끄. 이끄 이끄 이끄. 하나 더. 나이스. 때만 더. 전 Server 잔뜩으로 부담자. 또 미션을 나왔어요. 조작 과연 좋은 작업이 되었어요. 아 내내? 아 7라운드였지. 이즈. 아 싫어인가요. 왜. 뭐가 싫어인데. 저 아무것도 안 나온 끝나취. 원래 넌 존재감이 없었어. 형 혼자 포텐 터지면 포텐 터지는대로 다 먹잖아. 센터 꼭 하나? 나이스. 센터가 자꾸 여기가 깝치거든. 낙하사운드 7번 3번 안보여 3번 있을건데 없을 수가 없는데 사사이방에서 무나오더라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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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클 어 맞았다 올라간다 올라갔어 나이스 3번 나오는거 조심해 3번 낙하 3번 낙하 어 입구쪽으로 왔다 어 나 뒤졌어 라스트 쨘다 나이스 이제 바뀐당 안킴 없지 안킴 없디 안킴 없디 뭐지 쟤 뭐라고 시 부르는데 듀디스 듀디스 아 포유 불어 포유 좀 느낌 거시기 하겠다 근데 포유 말고도 한명 더 불러야되는데 나 자야되는데 여주시라서 제가 3번 볼거야 아 애매하네 센터 안보인다 이거 올 치는거 조심해 B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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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둘 보인다 일단 아 둘 바로 아 여기 2층으로 봐야네 아 내가 올 베이스 벗기 3번 끝에서 A 버디진 마요 네 제가 보고있어요 3위층이 구시기한디 나이스 지모 두번 안보이고 그 창은 안보여요 창은 나이스 잘 유탄반까지 잘 2개 내 3번 아 나갔구나 3번 밀어볼게요 어 나가 7번 있었어 7번 있었어 2명인거 같은데 7번쪽에 스나랑 라플 있는데 하나 더 밑으로 내려간듯 7번 하나 더 접칠로 접칠로 아 내껍니다 고기 방패 고기 방패 고기 방패 고기 방패 님들아 싫어합니까? 아 그것도 짐입니까? 고기 실드 잘 묻혀갔다 아 고기 방패 오지겠네 다 박아놓고 아 좋은 고기였다 쟤도 참 좋은 딜이 교환이었을거야 딜이 교환 딜이 오졌죠 센터 몇킬 먹은거야 2킬 3킬 먹었나 센터 안보인다 8,1,8,1 이거 몰라 아직 A,A 하나 더있다 나 하나 하나 킬 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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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킬 아우 씨 접피하나 나 뺀다 걔 하나였냐? 네 하나 하나 7번 먹으려면 센터 봐야겠네 어 7번 우리 보고있네 나 A쪽으로 뺄게 센터 안본다 센터 안본다고요? 이거 A 혼자 보기 확실 텐데 아니면 센터 쪽에서 그냥 낚시하고 있어라 그냥 센터 볼게 예 백업만 있으면 돼 백업만 있으면 돼요 백업만 있으면 돼요 아 나 옆구리 간지러운데 그래가요 하 씨 뭐 그런 좋은 묘수가 어 있죠 음 간지러웠어 너 때문이구나 3,2층 하나 있었어 아 내려가 올라갔네 야 거기 그대로 있어 올라온다 대피야 아 봐봐 나 간지러웠다니까 계속 아니 그 나 딱 봐도 긁은 다음에 딱 쫓으면 따는 거 아니에요 똥? 아니 씨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